1.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고하는 이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고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뤄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급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여기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뤄서 사랑을 알고 이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것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실천하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사랑사랑한다고 그러지만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요즘 시대에 또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많습니까 요즘 시대에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시대가 변해갖고서 그 사랑도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수님이 가르쳐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라고 그러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어떻게 알았느냐 이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됐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과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진짜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찾지만은 진짜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기까지 실천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가르쳐준 것이 뭐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찌 속에 거할 거 뭐냐 그래서요 마음을 막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막는 것도 엄청나게 이건 큰 죄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남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막고 있어요 중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들어오는 것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꼴보기 싫다 이거죠 참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문을 막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문을 막아서 지도 천국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성경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형제가 아닙니다 자매가 아닙니다 말을 잘해야지 됩니다 벌써 존경하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막힌다고 그러면 이거 회개할 문제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에 어느 때는 이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마음이 훌떡 뒤집혀서 그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도로 다니면서 이런 말씀은 백 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변질됐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똑바로 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사람한테 서운한 생각이 들어갖고 하나님의 뜻을 막으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서운한 것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화나는 날이면 술 한 잔 먹고 후다닥 한 번 하고서 닭 싸우듯이 한 번 그러고 고이튿날 덴박 화해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원수가 되네 계속 꽁해가지고서 아주 속으로 저주를 내리려고요 그런 마음을 가져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후다닥 싸우고서 닭 싸우듯이 하고서 고이튿날은 화해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래라는 건 아니고 그럼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 없지 그러니까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는 사람들 아닙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고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어야 그 속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랑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을 넓게 먹고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피차 서로 사랑하면 편해집니다 모든 얽매였던 것이 풀어집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마 유행가에도 사랑 없으면 그거 노래 가산말이 없을 정도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은 언어를 씁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의 종류가 있어요 사랑을 말하나 정욕적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찾을수록 희생적인 사랑을 못하고 정욕적인 사랑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말을 찾아요 그러는데 무슨 사랑이요 그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찾는 그 생각이 정욕적으로다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써먹는다 계속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사랑하니까 뽀뽀라도 한 번 더 하자 이런 식이죠 사랑하는가 빨리 내게 육체가 가까이 와라 이거지 내가 사랑하는가 그런데 희생은 없어요 희생은 없어 말로만 사랑하는 거지 희생이라는 게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말로다가 행안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고서 형제가 배고플 때에 말로만 하지 말고서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게 형제냐 이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한다고 그러면 진짜 사랑한다고 그러면 희생이 돼 할렐루야 옛날 사람들은 참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을 진짜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아가 거의 없는 거예요 한 번 시집가는 날이면 끝까지 희생을 하고 욕을 하고 내쫓여도 다시 들어가요 엉구멍 켜서 지금은 수틀리는 날이면 둥지가 깨지고 둥지 안에 있는 계란이 다 깨져서 새끼들도 갈 데가 없고 거기서 죽어야 되고 다른 데로다가 고아로다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 어느 때는 둥지를 틉니까 어느 때는 둥지를 틀고 알까지 나면서 그 알을 깨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요 그 알 내기까지 얼마나 새들이 뽀뽀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 놓고서 알 내 놓고서 돌보지 않아 짐승들도 알을 많이 돌보고요 원숭이도 새끼 죽으면 미치를 매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울면서 모르겠어요 우는 것은 모르겠어요 눈물 흘리는지는 하여튼 매달고 돌아다니는 것은 영상에 봤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리고서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또한 유익만 구하는 이들이 있어요 유익만 구해요 말로는 사랑을 하는데 유익만 구해요 많은 이들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구하나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안 되면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냐 이 말이죠 사랑한다고 그러면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떨 때는 유익도 될 수도 있고 유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떻게 평생 유익만 돼요 그래 사랑하는데 그래 유익만 계속해서 사랑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희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못 떠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떠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떠납니다 하나님 믿다가 난전 하나님 믿지 않고서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살래요 그러는 날이면 멘붕 돼요 멘붕 완전 풍 안 보는 거예요 마음에서 없어졌어요 멘붕이요 멘붕 그 동물같이 살다가 불쌍한 그리고 하나님도 책임 안 줘요 네가 멋대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서 서로를 사랑하지만은 정략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결혼을 말하지만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정략적 결혼도 있고 정략적인 사랑을 생각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속에 많은 이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서 피 흘려줬으니 그거를 생각하거라 니들도 과연 형제들을 위해서 피 흘려줄 수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배고플 때 돌아보고 할렐루야 그 제수자들 돌아보는 선교는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오게 갇힌 사람들을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자유를 얻고 싶어서 얼마나 그러고 병든 사람들 돌아보는 건 큰일입니다 앞으로다가 영광빛 보금교회는 그런 일을 주의해준과 함께 많이 해야 돼요 병들은 이들 돈 있으면 빵 사주는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배고픈 자 돌아보고 배고프 슬찍에 형제를 돌아보았느냐 큰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돈을 써서 저기를 하는 게 아니 사람이 참 시안하죠 많은 것을 주면은 도발해요 많은 것을 조금씩 자주 줘야지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많은 것이 있어도 많은 걸 한꺼번에 줄 거 없어요 조금씩 자주 입에 땀 물려줘야지 그러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이 고백이 나옵니다 선물도 한꺼번에 많이 보따리로 갖다 주는 날이면 어우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줬느냐 그걸 한 번은 끝나요 그러나 조금씩 계속 그걸 나눠서 해주면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이라는 말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이용해요 기독교 안에도 사랑이라는 말로 먹고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팝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떤 단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사랑이라는 말을 써서 진짜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사랑 팔아 갖고서는 안 됩니다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식 사랑이 아니요 진짜 사랑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실로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랑이라는 말을 팔아서 먹고 살아요 이건 잃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사랑사랑사랑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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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진짜 사랑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한 번 하는데 이수님을 백 번 찾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는데 이수님을 몇 번 밖에 안 찾았어 많이 찾아도 이수님 뜻대로다가 살지 않는 날이면 그러면 망령떼이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 앞에 가던지 이렇게 혹시 그런 날이면 예를 들어 갖고서 임금님 이름을 많이 찾아요 각하를 많이 찾아요 각하가가가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지 않아도 다 알아요 각하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사랑은 바로 공의가 겸해야 되고 사랑은 생명이 있으며 헌신적이며 사랑은 영원한 말씀과 진리가 있어야 하며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진짜 사랑을 하면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행복을 다 갖다 줍니다 그 마음에 사랑을 느끼니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이 성도들을 진심으로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주의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슨 어떤 다른 사랑이 아니요 사랑도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부의 사랑이 틀리고 부모하고 자녀의 사랑이 틀리고 이웃 간의 사랑이 틀리고 형제 간의 사랑이 틀리고 다 사랑의 종류가 있어서 틀린 거예요 목자와 양과의 사랑이 뭔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사랑이 제대로 다 전달되면 행복을 갖다 줍니다 기쁨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진짜 사랑한다고 그러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배고프다고 그래서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병자로 태어나서 몇십 년씩도 돌보는 부모도 있어요 완전히 막 2, 30년씩 먹이고 닦고고 그러고서 둔 넣어서만 먹는 것도 저기 우유도 제대로 꼴꼴 넘기기도 힘들어 그런데도 계속 먹이고 씻기고 그래도 빨리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런 저기를 분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영원한 곳이오 할렐루야 사랑은 너를 흡족시켜주는 언어의 최고의 표현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묶어질 때에 함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보금성과 있죠 그러듯이 사랑의 띠로다가 묶어질 때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인간의 최고의 표현이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진짜 사랑해야 사랑이 나오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글마다 사랑한대야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띠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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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띠로야